이강민의 잡지사 11월호 첫 번째 페이지 이름에서마저 빛이 나는 박광일 역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잡지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혹시 잡지 역사에 대해서 역사 전문가시니까 풀어주실만한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워낙 성대한 환영 인사를 받다 보니까 다 까먹었습니다. 박광일쌤 들어올 때마다 살풀이 수준으로 그러니까요. 세레머니가 점점 격해지고 화려해져서 몸둘바를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영상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년지가 최초의 잡지로 근대 잡지의 개념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 우리의 아무란 가운데도 민간에서 또는 어떤 지식인들이 어떤 문화를 또 지식을 펼쳐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했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잡지입니다. 그래서 소년지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한글 같은 잡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한글이라는 잡지가 없었다면 사실은 한글에 대해서 널리 알릴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당시만 해도 문맥률이 높았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새롭게 만든 말인데 일반 사람들이 널리 쓰는 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낱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네. 그래서 1922년 그러니까 21년, 22년, 23년 그 3년 사이에 방정한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날을 만드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어린이날을 만든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데요. 사실은 이 말이 조어, 그러니까 만든 말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늙은이, 젊은이 하는 것처럼 어린, 이. 그러면 전에는 어린이를 뭐라고 불렀나요? 아이, 애, 녀석. 약간 조금 낮추는 느낌. 그래서 존칭으로서 어린, 아이의 존칭으로서 어린이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 말이 퍼져나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롭게 만든 낱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이 잡지를 통해서 그게 이제 널리 사람들 입에 있다 보니까 더불어서 어린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으니 그런데 역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 중에 하나가 이 잡지가 아니었으면 사라질 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잡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한자의 뉘앙스가 좀 달라져서 조금, 뭔가 여러 가지 사소한 지식을 잡것? 이런 뜻으로 쓰이지만 원래 조선시대는 전부 다 이게 총합입니다. 총의 의미? 네, 지식의 합을 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 이 어떤 잡지를 내는, 발간하는 사람들은 내 분야에서만은 이 식의 총합을 내겠다. 최고의 지성인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잡지사의 위상이 좀 높아진 느낌이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본 있는 매체입니다. 감사하고요. 역시 빛광일, 뭘 여쭤봐도 다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심지어 이 시간은 저희가 이제 선생님께서 던지는 떡밥만 이렇게 낼름낼름받아 먹으면서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태조 이성계 이야기를 하시다가 태조의 어진이 있는 전주의 이야깃거리가 진짜 많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조선왕조의 근본 전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전주 이씨이면서도 전주 여행을 좀 제대로는 못해봤거든요. 잠깐 피순대먹으로 들러본 기억뿐이라서. 그렇죠. 사실은 비슷하죠. 저도 밀양박시인데 밀양은 독립운동 유적 관련해서 몇 번 찾아간 것 외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은 좀 드물게 찾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이 재미있는 게 전부 다 본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우리 조상이 거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그 지역에 뭔가 애착을 느끼게 하는 것. 맞아요. 이 정도는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전주는 제대로 안 가봤는데 왠지 애정이 있어요. 조선시대의 전주는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이었습니까? 네. 조선시대의 전주가 갖고 있는 의미는 사실은 행정구역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행정구역이 각 지역의 대표가 되는 도시의 앞글자를 따서 그 행정구역 이름을 정하잖아요. 전주, 나주. 그렇죠. 그래서 전주, 나주에서 전라도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점. 그리고 또 전주라는 동네 이름이 그전에는 완주였거든요. 그럼 완은 완전하다는 뜻이고 전은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네요. 하지는 게 없는 도시다. 아, 잡지 같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이미 프라이드는 굉장히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호남의 어떤 수부라는 표현을 쓰지만 또 이순신 장군이 양무 호남, 무시 조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전주가 없다면 조선은 없다. 이런 어떤 비약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약이지만 그 정도로 굉장히 격상됐던 도시가.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왕조의 창건자의 본관이 전주라는 점에서 그래서 조선 전기까지도 어떻게 보면 전주는 중요한 골 정도였지만 조선 후기에 오면 명실공이 왕실의 근본 이런 어떤 도시로서의 지위를 또 새롭게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태조의 본관이 전주인 것이고 사실 태조는 지난 시간에 함흥 억세풀을 가져와라 말씀하셨지만 태조의 고향은 함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함흥이랑 전주 중에는 어디가 더 뭔가 중요하게 사실은 함흥이 훨씬 더 중요했었죠. 고향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주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어떻게 보면 이성계의 집안으로 볼 때는 이미 고조부 때 떠났거든요. 그래서 목조라고 부르는 이 안사 시절에 떠났기 때문에 전주에 대해서는 그다 큰 관심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군 시절에 전주 근처 운봉에서 황산대첩을 크게 승리를 거뒀는데 이것이 이제 이성계라는 인물을 전국구 스타로 만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함흥에서 전주까지 내려왔으니까. 개성에서 사실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황산대전투라고 하는 것이 외구가 말이 외구지 1만 명이에요. 그리고 고려의 정예군이 갔는데 모두 격파당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카드가 이성계였는데 가까스로 승리를 거두게 되지만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고려사람들에게. 구국의 영국. 그렇죠. 이성계의 최연과 더불어서 이제 탑2 이런 어떤 표현이 됐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성계로서는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애착을 갖는 도시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본인이 전주이시라는 점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다 사당을 만드는데 전주이시의 시조가 이제 이한이라는 분인데 이한? 네. 제 시조인데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한이라고 하는 분인데 22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말 때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전주 그다음에 조선왕실 이런 어떤 의미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태조 이성계가 이제 생전에 어진을 몇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것이 일정한 사당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진을 모셔놓는 공간을. 그게 개성에도 있고 그다음에 경주에도 만들고 그다음에 함흥에도 만드는데 개성이나 경주 같은 경우는 옛 도읍지라는 의미가 있고요. 함흥은 고향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별로 상관없는 전주에 놓였다라는 거는 전주이시니까.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당을 만들고 그 사당이 우리가 살펴볼 경기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태조 본인도 어떤 전국구가 된 계기가 그런 추억이 있는. 그렇습니다. 전주 밑에 있었던 황산전투에서 운봉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그런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제가 여쭤보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아까 그 이한 그분은 박혁거세나 김수로처럼 그분도 아래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났다라고 보는 설이 있고요. 아니라는 설이 있는데 왜냐하면 전주이시의 그러면 또 아픈 누구냐를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씨가 처음 등장하는 건 경주이시입니다. 경주이시가? 네. 그래서 박혁거세 바로 다음 세대에 사로육촌이 각각 여섯 성씨를 가리키거든요. 이씨, 손씨, 최씨, 설씨, 배씨, 정씨 이렇게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박씨하고 그다음에 석씨하고 김씨는 왕족이고요. 이들 성씨는 육두품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사실은 우두머리가 경주이시가 되는데 이 씨는 또 아래에서 나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 한? 아니요. 그분은 또 다른 분. 그래서 그게 이제 경주에 가면 경주이시 시조가 나온 곳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됐다 그러면 전주이시도 아래에서 나온 것이 되는데 그런가? 왜냐하면 그 중간이 조금 워낙 자세히 알기 어려운 밋밋하다라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또 이 씨의 두 번째 가능성은 이게 중국의 대성이거든요. 중국에 가면 장삼 이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어딜 가면 여기저기 사람 있으면 장씨 아니면 이씨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씨들이 상당히 많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통일신라 시대나 아니면 고려 초에 통일신라 이전이겠죠. 전주이시로 보면 그 전에 넘어왔다는 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전자 그러니까 경주 이씨에서 파생된 성시로 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설이 분분하군요. 네. 제 뿌리를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30년 넘게 모르고 있던 뿌리를. 260만 명이나 되시죠. 전주의 씨가. 어쨌든 태조 이성계획이 굉장히 각별한 곳이었던 전주여행을 해볼 텐데 저희가 오늘도 유튜브로는 좀 시각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태조 이성계와 굉장히 좀 연관이 있는 문이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곳입니까? 바로 풍남문입니다. 풍남문. 지금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서울의 흥인지문이나 숭례문과 비교해도 스케일이 꽤 큰 것 같은데요. 네. 스케일도 굉장히 크고 옹성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규모도 제대로 갖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아 저 풍남문이다. 이제 이걸 보면서 한자 끝대로 해석을 하면 풍요로운 어떤 남쪽문 풍요로움을 바라보는 남쪽문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사실은 저기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비밀이요? 바로 뭐냐면 전주는 제왕의 도시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게 전주 이씨의 발상지니까 그다음에 조선왕실의 어떤 발상지라고 볼 수 있는데 역대 동아시아에서 제왕의 도시를 가리키는 낱말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풍패예요. 풍패?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게 한나라 고조 한나라를 세웠던 인물이 이 사람이 폐현 풍읍 출신이에요. 한나라 고조 유방 아닙니까? 맞습니다. 유방. 한 고조 유방이 이 풍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이거를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처럼 써요. 제왕의 도시. 그래서 풍패 그러면 제왕의 도시 그럼 그 동네에서 누구 왕이 태어났어? 왕의 고향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전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처럼 되는 거죠. 그 풍패의 남쪽 문. 그래서 풍남문? 그래서 풍남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가 함락당한다라고 하면 지리적으로 보면 전라도가 함락당한다라는 느낌이지만 왕실에서 볼 때는 우리 고향이 함락당했어.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상징성이 어마어마했던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남문은 풍남문인데 예를 들어 서문은 폐서문이거든요. 이게 풍패에서 나온 말인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전주가 조선시대 특히 후기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 참고로 풍남문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건 영조 때부터입니다. 그전에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조선시대 영조 때에 이르러서 조상들을 조금 더 높이는 작업들을 하게 되면서 아니 우리 어르신 우리 할아버지가 태어나신 건데 그럼 동네 이름을 풍패로 하니까 풍남문으로 해야지. 풍패 해줘야죠.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풍패 그래서 지금도 전주의 가장 중요한 어떤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거나 또 임금을 위해서 제사를 올리는 객사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객사 인물은 아예 풍패지관 풍패지관 풍패의 건물 이런 정도로 이름이 붙어있습니다. 객사는 뭐하는 데예요? 그냥 영어로 해석을 하면 게스트하우스인데 아 그러네 손님객자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 지역의 심부름으로 오는 관리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래서 동위권에는 문관 동쪽에는 서위권에는 무관이 머무르는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치면 굳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운데 정청이라고 하는 거는 임금을 상징하는 골패하고 전패가 있어요. 여기에 골사또가 한 달에 두 번 예를 올립니다. 사또가.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가 임금님을 상징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가든 가장 큰 건물 거창한 건물은 객사가 되고요. 동원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동원 보통 북쪽에 놓여 있는데 지금 동원 건물들은 최근에 복원을 하고 있고요. 관악 건물들은 복원을 하고 있는데 객사 건물은 이전부터 남아 있어서 그래서 예전에도 답사를 가셨을 때는 전주에 가면 거기 옛 건물이 있다는데 풍패지관 한번 가볼까 하고 가셨던 것들은 아마 그런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겁니다. 네. 풍남문과 풍패지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가 또 그 콩나물국밥 야시장으로 유명한 남부시장 근처라고 하는데 그렇죠. 풍남문 바로 근처가 남부시장이어서 거기 저녁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요. 제가 피순대먹으로 여기 갔다 왔는데 코앞까지 가서 이걸 못 보고 왔네. 그것이 무지하면 아는 만큼 보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긴 하지만 풍남문도 식후경이라는 말을 식만하고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에디터 중에 진짜 전주 출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디터의 말에 따르면 전주여행의 필수코스인 한옥마을 특히 그중에서도 경기전이 필수코스다. 이런 말을 하는데 경기전은 뭐하는 곳입니까? 경기전이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신 사당. 어진을 모신 사당. 유튜브로 지금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경기전의 입구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전주 한옥마을을 갔다 왔다 그러면 경기전 앞에서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치가 제일 예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 경기전을 볼 때마다 경기전은 비교적 지금 문화재의 공간이긴 하지만 자유롭게 활용이 되거든요. 어지간한 역사 드라마 영화엔 다 나옵니다. 그래요?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볼 때마다 저기보다는 특히 이제 저기서 그 뒤쪽으로 넘어가는 문이 있거든요. 그 문은 굉장히 자주 나오고 저 안에 지금 보면은 아 저기 경기전 야경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렇죠. 저 안에 보면은 지금 이제 이 후에 길을 따라 쭉 가서 저기 은은한 빛이 보이는 저기가 어진이 모셔져 있는. 그렇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데 좀 자세한 사진 없나요? 어진 사진? 어진 사진. 태주 이성계의 어진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용의 눈물에서 봤던 그 고 김무생 배우와는 좀 느낌이 다른네요. 그런데 김영철 배우하고는 좀 닮은 느낌이 들고요. 김영철 배우와는 무엇보다도 저 집안이 이제 무인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무인의 어떤 당당함 어깨가 굉장히 넓고 네.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가까이서 보면은 눈매의 어떤 초롱초롱함 총명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저게 남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다. 네. 왜냐하면 조선 27명 왕 중에 우리가 사진까지 남아있는 고종 순종의 어진을 제외하면은 실제로 어진이 나와있는 게 3명의 왕밖에 없습니다. 27분 중에 3분만 남았어요. 그렇죠. 그중에 고종 순종은 사진까지 있으니까 어진이 있긴 하지만 조금은 희소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그러면 사진이 없던 시절에 어진은 25분 임금님 중에 3명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어진이 많이 소실됐다 이 정도 얘기는 들어봤는데 어떤 과정에서 없어진 거예요? 일단은 임진왜란 전에 그 이전에 있었던 왕들의 어진이 다 불에 타고요. 그나마 태조 이성계의 어진은 전국의 여러 군데다가 분산을 했기 때문에 아까 경주, 함흥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경주, 함흥, 그다음에 전주, 그다음에 서울 이런 곳에 개성 이런 곳에 뒀기 때문에 그래도 한 점이 남아있었고요. 그리고 저 한 점도 대한제국 시절에 너무 낡아서 옛 모습이 제대로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화공들을 불러다가 똑같이 모사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가 임진왜란 전이면서 또 한 나라를 건국한 분의 얼굴을 어떤 다른 모사가 아닌 실제 얼굴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다른 두 분은 임진왜란 이후에 뿐인데 영조임금하고 철종임금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어진은 사실은 1954년까지 잘 남아있었어요. 역대 임금들이 어진을 여러 점 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1954년이면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잖아요. 아직 서울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 박물관에서 옮겨왔던 이 유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부산에 그대로 뒀었는데 불이 납니다. 이건 우리가 관리를 못한 거네. 네. 그래서 그 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뭔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밑에 시장에서부터 불이 올라왔는데 언덕을 치고 올라와서 언덕 위에 있던 창고까지 불에 탄 거예요. 그때 3천 점이 넘는 궁중 유물이 모두 불에 타는데 어진도 다 불에 타고 그래서 급하게 몇 개 꺼낸 게 영조, 철종, 어진이고요. 그래서 철종 앞에 그다음에 익종 그러니까 효명세자가 나중에 익종으로 추전이 되는데 철종, 어진은 얼굴이 반이 탔고요. 나중에 아마 확인해 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안 좋은데요. 그다음에 익종은 얼굴 부분이 날아갔습니다. 몸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온전하게 얼굴을 볼 수 있는 임금님은 영조임금하고 태조이성계. 남아계신 그 몇몇 분 빼고는 우리가 가늠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다. 나 세종대왕 얼굴 아는데. 그렇죠. 많이 봤던. 정주얼굴도 아는데. 지폐에도 있으니까. 아는데 표준영정이에요. 표준영정이라면 그냥 상상한. 국가에서 기록을 바탕으로 앞으로 입은 얼굴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글로 써져 있는 묘사를 바탕으로. 그리고 여러 얼굴이 막 복잡하게 돌아다니면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또 정보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민들이 어려우니까 이걸 하나로 정합니다. 이걸 표준영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퇴기의 왕 선생 얼굴도 한 분으로 기억을 하고. 그렇죠. 율곡이 선생 얼굴도 한 분으로 기억을 하잖아요. 이순신 장문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만든 걸 표준영정이라고 해서 다른 왕은 거기에 속하는 것이고 당대의 그림은 아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물론 어진을 그릴 때 뭐라 그럴까요. 실제랑 얼마나 비슷하게 그립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대로 그리는지 아니면 약간의 좀 보정이 들어간지 좋게 좋게 그려주는지. 보통 101%라는 표현을 씁니다. 101%? 네. 보통 99% 닮았다 100% 닮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101%는 뭐냐면 초성화를 그릴 때 당시 화원들이 지향이 될 것은 그분의 성격까지 드러나야 된다고 봤던 거예요. 그림의 성격이. 네. 그래서 비록 정지한 화면이고 나를 바라보는 응시한 보통 이렇게 왼쪽을 살짝 보는 이 장면을 많이 찍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눈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분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초성화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어진을 그리는 사람들을 화원 중에서 특히 화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어진화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분들의 역할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그리는 분 몸을 그리는 분 배경을 그리는 분. 재밌다.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는 그 역할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임금님 보고 오랫동안 앉아 있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잠시 앉아 있는 동안 빨리 스케치를 하고 그 느낌을 그려야 되니까. 분업으로. 네. 당시 어떤 화사들이 최고의 영예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 극한 직업이다. 그렇지만 내가 한 번 임금님의 어진을 그렸다. 그러면 벌써 허원들 사이에서 저 사람은 특별한 존재. 의사로 치면 어의 같은. 그렇죠. 단원이 그렇게 해서 이름을 가지고. 김홍도 선생이. 다만 단원 같은 경우는 얼굴을 그리지는 않고 몸을 그리시긴 했는데 그럼에도 탁월하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용안과 저 몸이 또 다른 분들이 각각 그린 거구나.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런 게 경기전 옆에 가면 어진 박물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실존하는 어진의 모습을 복제된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사로.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그 어진과 관련된 여러 관련된 기사 역사 속의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박물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경기전 가셨으면 그것도 보시고 그 뒤에 있는 어진 박물관도 함께 보시면 역사 공부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꾸 이렇게 질문해서 죄송한데 왕의 검버섯이나 기미 같은 것도 그대로 그립니까? 그대로 그려야죠. 그래서 이제 영조 같은 경우는. 왜 끓어오시던데? 태주의성교회는 아... 제가 분장을 하시지 않았냐고. 그랬을 수 있네요. 조선의 왕실에서 화장 기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메이크업을 좀 하시고. 메이크업을 좀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영조 같은 경우는 10년 한 번씩 그리자고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나의 어떤 10년 동안 계속 변화한 모습들을 또 어진을 통해서 보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조 어진은 한 분 것이 남아있지만 두 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연인군 시절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 모습과 왕이 되고 난 다음의 모습 이 두 점이 남아있어서. 아, 잘 봤었어요. 체격 되게 좋으시죠? 아니요. 조금. 아니요. 이순재 할아버지랑 비슷하신. 영조 대왕이. 네. 영조 대왕이. 다른 분이었나 봅니다. 영조 대왕이 굉장히 이순재 할아버지 역할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거의 그 모습을 염두에 두고 이제 그 배우분의 어떤 뭔가 이렇게 분장을 하시니까 그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그 낡은 태주의성교회 원래 오리지널 어진은? 그건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네네. 너무 낡아서. 네네. 자, 알겠습니다. 어진의 세계까지 우리가 좀 엿봤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전에는 어진 말고도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있을 때도 백업의 중요성을 우리가 새삼 느꼈는데 우리 조선시대 선조들의 백업 정신을 배워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요. 그렇죠. 이때 이거 백업 안 해놨으면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 역사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할 이야기의 절반이 없어지는 거죠. 절반이 없어지는 거죠. 200년 치가 사라지는 겁니다. 조선왕조 기준으로. 왜? 뭐가 백업되어 있는 거죠? 조선왕조실록이요. 조선왕조실록이? 네. 경기전 안에? 사고가 있습니다. 역사사자를 쓰고 창고고자를 쓰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창고거든요. 이거를 조선시대에 네 곳을 만들어 놓습니다. 네 곳에. 그래서 서울 그다음에 성주 그다음에 충주 그다음에 전주 이렇게 네 곳을 만들어 놨는데 네 세트를 만들어 놓을 때만 하더라도 에이 설마 한 군데 정도 불에 타겠지 그럼 나머지 세 세트 있으니까 안심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꺼번에 세 공간에 있는 실록이 불에 타는 일이 벌어집니다. 1592년 임진왜란대. 임진왜란대. 한 달 만에 외군이 북침해 오는 장소가 성주를 지나서 충주를 지나서 서울로 들어와요. 이야 하필. 하필. 그게 가장 큰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모셨겠죠. 그렇죠. 그 당시는 큰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사고를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 권율 장군이 그때는 광주 목사였는데 권율 장군이 전라도를 육지에서 지키고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지킨 덕분에. 우리 임진왜랑 두 영웅께서. 덕분에 전라도가 일단 몇 달 동안 무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전주에 있었던 조선왕조 실록은 사라는 있었던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진주까지 위험해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전주도 이제 더 이상 지킬 수 없다고 판단이 됐던 거죠. 이럴 때 만약에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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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면 사라졌을 텐데 그때 이제 그 여기 경기전에 있었던 그 참봉이 오익이라는 분인데 sos를 칩니다. 도와주실 분 하고. 이거 빨리 피해야 된다.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다. 그랬더니 태인에 있었던 선비 두 분. 선비. 그래서 그 손옥록 안의 두 분이 그러면 우리가 나서겠습니다 해갖고 가산을 다 털고 집안사람들 다 데리고 말 가지고 와서 이 실록을 싣고 내장산으로 들어가서. 진짜로 그렇게 해서 몇 달을 버팁니다. 이분이 언성 히어로들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분당 거의 200일 가까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지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200일 가까이 이 실록을 옮기고 지켰고 나중에 이 내장산도 위험하다고 판단되니까 바닷길을 통해서 해주로 넘겨서 한동안은 북쪽 지역은 어떻게 보면 소강상태였고 적군이 못 들어왔었잖아요. 그렇게까지 임진왜란이 끝날 때까지 이분들이 지키는 과정을 거쳤고요. 이 과정에서 안희 선생은 돌아가시기까지 합니다.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7년 전쟁 동안 이분들은 7년 동안 실록을 온전하게 지킨 상태에서 왕실에 정부에다가 인계를 하고 다시 돌아오신 덕분에 우리는 조선왕조실록을 태조부터 선조이전니까 명종까지죠. 명종까지의 실록을 온전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선비 어쨌든 지금으로 치면 민간인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 이야기도 진짜 드라마 한 편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선에서 이 4개를 분산시키지 않았다면 일단은 그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처음에는 4곳도 넉넉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어쨌든 전주가 살아남았고 문제는 이 전주가 살아남은 것들도 다음에 위험해지니까 이제는 선비들이 나서서 그것을 보관한 덕분에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나서 조선왕실은 야 도시 안 돼. 오히려. 산으로 올라가자 산으로. 오히려. 그리고 한 세트 더 느리자. 그래서 5곳으로 정하게 되는데 위치는 왔다 갔다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리가 된 곳은 지금 이제 전등사에 있는 정족산 사고. 그다음에 이제 봉화 뒤에 있는 태백산 사고. 그다음에 이제 오대산에 있는 역시 월정사 뒤에 있는 오대산 사고. 그다음에 무주적상산 사고 플러스 서울의 춘추관. 이렇게 해서 서울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섯 곳은 산으로 하게 되면서 이제 거의 사실은 이제 일부 일제강점기 때 없어지거나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신록 기록은 남아 있어서 이제 우리가 신록을 바탕으로 하는 역사 공부를 할 때는 적어도 조선시대는 큰 문제 없이. 그러네요. 백업의 정신을 원래 알고 계셨지만 외란을 통해서 더 뼈저리게 느끼셨던 우리 선조의 정신을 느껴볼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새 저희 에디터 한 명이 조선왕조실록을 정말 이잡듯이 뒤지고 있는데.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3월 23일의 기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승문원 제조가 아르기를 모든 문서는 원본만을 간수하고 있는데 만일 수재나 화재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상고할 길이 없으니 바라올건데 이를 벗겨서 여러 사원에 간직하게 하소서 하였다. 마침내 중앙과 지방에 있는 사고에 이를 간직하게 하였다. 이 카카오 사태를 예견하신 듯한 수재와 화재를 언급하시네요. 그렇죠. 수재와 화재, 정기, 누전 이런 것들을 언급하셨죠. 이때부터 실록을 분산, 보관시킨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실록 보관은 고려 때부터 분산은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조선 들어오기 전에도 수도 플러스 한 곳은 더 있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의 실록은 임진왜란 때 모두 불에 타서 사라졌지만 그래도 그 실록이 조선시대에 한 175권 정도가 남아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된 배경이 개경은 계속 불에 탔었는데 그 실록이 어디 있었냐면 해인사에 있었어요. 해인사에. 그러니까 해인사에다가 고려실록을 보관을 했었거든요. 팔만대장경이 어디 있죠? 해인사에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조선시대에 팔만대장경이 보물이라는데 이거 어떡하죠? 어떡하죠? 그러면 고려 때 실록 보관했던 데가 해인사잖아. 그래서 골로 옮겨. 뭐라고 해서 그 역사 기록과 관련해서 기억 덕분에 팔만대장경도 해인사로 간 거고요. 그런데 이 두 곳이었던 것을 이 세종 때 이 기사를 통해서 네 곳으로 정규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성주, 전주, 충주까지 완전하게 확충하는 제도를 만든 것은 이 상소가 올라오고 나섭니다. 그렇군요. 경기전 안에 있는 전주 4구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치기 전에요. 왜 태종 이방원 그 카리스마 있는 분이 사냥 갔다 말해서 떨어져서 그게 좀 창피했는지 그거를 역사에 실지 말아라. 했더니 뭐 사관이 그마저도 실어버렸다. 그렇죠. 이런 일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일화가 아니라 실록이 아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실제군요. 네. 실록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은 사실은 후대 왕들은 검색해서 자료를 볼 수는 있지만 전체 책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객관성을 당대의 기준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치가... 본인이 제의했을 때 자신의 이야기는 못 읽어요? 본인이 제의했을 때는 아직 실록이 없고요. 자기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 돌아가신 후에...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 때 기사를 보려고 하더라도 전체 기사를 못 봅니다. 아버지 때 기사 중에서 정치 기사를 좀 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그거를 춘추관 관리들이 가서 이렇게 벗겨옵니다. 이거 그러면 어떤 거 원본 볼 수 없나 그러면... 왜냐하면 후대 왕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아버지 일이잖아요. 그래서 못 보게 했고 그러면서 그 나름의 객관성. 물론 그렇지만 당대의 객관성에서 또 한계는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그런 것들은 역사 전공자들이... 노력을 했다는 거죠. 찾아내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가치가 높은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왕의 입김까지 차단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실록도 네 군데에 분산 보관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면 조선시대에 있어서 실록이 가지는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선왕조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모두 담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20년 조선왕조 역사를 보시려면 조선왕조 실록을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최근에 이제 지금 우리 에디터분께서도 아마 원문으로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번영문으로도 보셨을 텐데 궁금한 내용이 이렇게 기사나 이런 거 나올 때 한번 검색해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는 순간 이분들 수준이 높구나. 기록하신 분들? 아니, 거기 대화 속에 등장하는 분들이. 사람들의 생활과... 네. 그래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가 중국에서 본 어느 왕 때 어느 왕 때 어느 왕 때는 이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결론이 났다가 사실은 이게 실패를 했으니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럼 왕은 그걸 탁 받아서 네가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이미 알고 있고 사실은 나는 다른 왕의 어떤 사례를 봤는데 네 얘기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청난 깊이 토론이 이뤄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의 왕의 지식의 수준이 관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마어마하게 높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제 한눈검 준비하시는 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는데 세계기록유산호수 조선왕주실록은 철종까지입니다. 철종까지? 네. 고종순종은 고종이 1919년 순종이 1926년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요. 아. 그때 경술국치와 동시에 끝났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어. 실록은 계속 만들어집니다. 실록은 만들어지고. 네. 그래서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에 이미 부록편처럼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제 조선왕주실록에 공식적으로는 포함되지 않고 참고용으로만 쓰고 있다. 시험의 단골 문제군요. 네. 혹시 나올까 봐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갑자기 인터넷까지 하세요. 520년 역사를 다 적었다 그러면 고종순종도 포함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오해하실까 봐. 네. 철종까지만입니다. 철종까지다. 다음 주에는 혹시 생각하신 하이템. 저희가 너무 넓죽넓죽 받아먹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지만. 네. 사실은 이제 풍패지간 하면 떠오르는 게 풍이 있으면. 그런데 제가 답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새로운 풍이야. 무슨 말씀이죠? 이게 전주가 구제왕의 도시라면 나는 여기를 새롭게 제왕의 도시로 만들고 싶어. 다음 주 갈 곳은?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다가 동네 이름을 신풍이라고 붙였어요. 신풍. 이게 어디입니까? 수원 화성의 행궁의 정문 이름입니다. 정조대왕 얘기를 좀 하겠네요. 그렇죠. 정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화성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또 전주하고 더불어서 또 수원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색은 또 남다르거든요. 직할시. 직할시거든요. 전주는 직할시가 아니에요. 여기는 경관직. 서울에서 직접 왕이 임명한 관리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직할시가 수원 말고도 몇 개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흥미롭고요. 항상 예고할 때 선생님 표정 보면 영업하셨어도 되게 잘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빨려들어가요. 진짜 재밌다니까요. 수원 얘기는 한 100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윤건동 얘기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화성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행궁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정조가 행차해서 어떤 행사를 했는지 양노연 이런 거 펼친 얘기. 지동 거셨네. 불치묵이 취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시면서 술 돌리고 화양 불꽃놀이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중에서 선생님께서 풀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편하게 다음 주에도 잘 듣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수도권 벗어나서 전주 여행을 해봤는데요. 전주 둘러보실 분들은 콩나물 국밥으로 한 끼 든든히 하시고 오늘 이야기를 오디오 가이드를 삼아서 둘러보시면 좋겠네요. 박광일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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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